아우씨 베르시 어? 한 명 나갔다 쟤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버워치 렉있냐? 나 한 명 나갔으니까 이제 나 3인분 하는거 맞지? 아 그런거였어? 너 아까 돌진 박는거 보고 3인분이야 아니 한 명 나갔잖아 3인분 맞아 아니야 오케이 라인 돌진 박아봐 그러면 아니 우리 돌진 박아서 망치니까 빨리 갈게 봐 오버워치 서버 터졌어? 내 친창인 사람들도 계속 나갔다 돌아갔다 나갔다 돌아갔다 이러는데 아까부터 튕기잖아 야 서버가 터졌나보다 내 친창인 사람들 계속 왔다갔다 한다 내 두명 나갔어 야 오래오래 버튼사람 이기는거야 야 우리 둘러나왔다 야 우리 둘러나왔네 분명 야 누가 더 오래 버티다 보자 난 내 컴퓨터를 믿는다 나도 내 컴퓨터를 믿는다 나도 내 컴퓨터를 믿는다 삼뱀안에 버려 야 오래만 버텨다오 쟤네 꽤 오래 버티는데 나 망치있다 야 지갑 2개야 3대4야 진짜 나 안챙겼어 뭐하는거야 이게 뭐냐 쟤네는 왜 나 안잡냐 나 이렇게 키워다니깐 야 쟤네 한 명 더 나갔어 야 2대2야 캔쥬야 캔쥬야 라이나 3인분 해라 3인분 해라 아 야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얘기나 하자 오케이 얘기나 하자 응 야 누가 먼저 칩니까? 야 이거 침기는 새끼가 제발요 아이 존나 웃기네 이거 이 새끼야 야 저기 나갔다 한명 야 야 그냥 나가라 야 나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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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야 야 야 진짜 깜 야 야 이겼다 이겼다 멋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게 파츠아니냐 가만히 앉아있는게 파츠야 가만히 앉아있는게 파츠야